디제이 레이저 셰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엠노마 크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제이 레이저 셰프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존 경기장에서 나오는 응가가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자주 나오는 EDM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BNK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음악을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BNK는 승리할겁니다 흥미롭게 재밌게 흥을 잘 뛰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항상 BNK는 승리할겁니다 화이팅!